피습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범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에 대해 피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피습이라는 말은 습격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피습범은 습격을 당한 범인이라는 뜻인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가해자는 습격을 한 것이고 습격을 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따라서 피습범이 아니라 테러범, 피의자, 살인미수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피의자 스스로 살인의 고의와 괴핵성을 인정했고 17cm 길이의 칼로 정확히 목을 겨냥해 공격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살인미수범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언론에서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